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우리 모델의 모양을 만들어 볼 겁니다. 모델의 모양을 만드는 코드는 이런데요.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저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여러분이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컴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을 완성하는데요. 우리 구체적인 코드를 직접 작성해 봅시다.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모델의 입력될 값이 몇 개인기를 지정하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줄인데요. tf, TensorFlow.js의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에 인자로 shap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에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들 모델은 단 하나의 값이 들어온다. 왜요? 우리 온도의 온도라고 하는 이것은 컬럼이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하나인 거예요. 여기도 하나인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 계산이 된 다음에 값이 나갈 때 하나의 값이 나가죠. 왜요? 판매량 하나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니까 그것이 여기 있는 이 코드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입력을 정의한 저 x가 출력을 정의한 y에 이 apply라는 걸 통해서 연결된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y 쪽에 몇 개의 값이 출력될 것인가 라는 것은 여기에 1을 통해서 하나의 값이 출력된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한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이 모델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은 인풋과 아프셋 값을 이렇게 x, y로 지정을 하는 거죠. 그럼 이제 모델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기는데 이제 우리는 저 변수를 통해서 학습이나 예측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모델을 만들려고 확정을 시키는 부분이 컴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컴파일을 할 때는 입력 값을 주셔야 돼요. 자, 그때 들어가는 입력 값이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옵티마이저라는 값과 loss라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. 자, 옵티마이저와 loss는 현재로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. 옵티마이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loss라는 것은 얼마나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측정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측정 방법을 지정하는 거다. 이렇게 대충 이해하고 지금으로서는 넘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델을 만든 거예요.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모델의 실제 계산 방법을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 축하해요. 안녕! 안녕!